안녕하세요 크레모스 입니다 방금 전에 얘기 드렸던 대로 고정된 캐체도 또다시 설명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고정된 캐체 지금 한 세네 번째 되는 것 같죠 근데 맞아요 그때 그만큼 또 강조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자 고정된 캐체 만드는 거 저희 만드는 법은 계속 몇 번 했었죠 가장 대표적인게 복사 붙이기 야 자 이거 어 이 부분은 잘 익히신 분들은 요거 잠깐 넘어 가셔도 되요 자 고정된 캐체에 다시 한번 넣어 보면 은 여기 요약 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라든가 제목 앞에다가 어떤 팁 박스 같은 거를 두고 싶다 라고 하시면 은 일단은 기본적인 상자를 하나 만드시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필요한 내용 이라든가 개체 스타일 같은 걸 같이 지정 하셔 갖고 선택하고 컨트롤 c 그 다음에 원하는 부분에다가 컨트롤 v 해주고 그러고 나서 선택해서 고정된 캐체 옵션으로 들어가서 위치를 사용자 정의 참조 점 원하시는 걸로 선택을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요거 x 기준 앵커 표시자 같은 경우는 제가 요게 커서 올려놓고 컨트롤 v 한 대가 되겠죠 텍스트 프레임으로 할 건지 페이지 여백으로 할 건지 단 가장자리로 할 건지 선택하셔 갖고 음 자 적당하게 그 다음에 그 와일까 알아서 챙겨 주시고 아이고 자꾸 올라왔네요 다음에 되돌기면 은 요거 다 날 경계 내 주지 이건 체크 풀어 주세요 글쌍 제 밖으로 이거 위 아래 쪽에 글쌍 밖으로 나가지 않게끔 해주는 옵션인데 정말 필요다 라고 꼭 체크 하시지만 은 어설프게 해놨다가 는 나중에 이게 틀어졌는지 안 틀어졌는지 모를 때가 많을 거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아예 틀린 게 티가 나게끔 요걸 체크를 풀어 놓은 편이야 그래서 확인을 눌러 주시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 글이 엔터를 눌러서 뒤로 가든 앞으로 가든 요 고정된 개체가 바로 여기 부분을 계속 따라다니게끔 해 주는 내용이죠 계속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죠 거기다가 제 계제 스타일까지 만들어라고 바로 이 앞에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얘는 거기까지 안 가구요 그러면은 요 영상에서는 뭘 중요하게 설명 될 거냐면은 바로 그 고정된 개체를 한방에 적용시켜 주는 방법이요 어 이거를 뭐 컨트롤 c 컨트롤 v 로 해서 그 다음 상자에다 붙여 넣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또 몇 번 설명 드렸었죠 또 다시 똑같은 얘기 한번 하자면은 만들어 놓고 스타일 정리하고 이것저것 다 제대로 정리한 다음에 갖다 붙이는 거 컨트롤 c 하고 한 다음에 커서 올려놓고 컨트롤 v 하게 되면 일단 들어가죠 자 집어 넣을 때도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구요 컨트롤 x 자 다시 한번 이 상자를 잡아서 보시게 되면 은 요게 상자 상단 쪽에 파란색 점 있을 거에요 하얀색 점 말고 요거 요게 고정된 개체에 어 참조 점 포클 시간 첨점은 아니고 얻어 표시 점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자 얘를 잡아다가 쓰 갔다가 도 면 자 이렇게 연결됐어요 자 그 연결된 거 선택을 하시고 음 혹시라도 여기 연결 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싶다 라고 하시면요 기타에서 여기 세르트 표시 보세요 상자 보시게 되면은 요기 저 고정된 개체에 연결되어 있는 오브젝트 이거라고 표시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여기 왼쪽에서 실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글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구요 앞에 상자에서 자 이거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고정된 개체 옵션 가서 지금 설정도로 나오죠 이게 싫다 라고 하시면 당연히 0 해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고 x 값도 0 해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텍스트 프레임 에서 왼쪽으로 1 미리 그 다음에 위쪽으로 마이너스 1미를 더 몰라 가니까 는 마이너스 0.5 미리 해보고서 요정도 괜찮다 러 가시면 확인 눌러 주시고 그리고 요거를 스타일을 등록하는 거 개체 스타일에서 3개체 스타일로 이름 적당히 지정 하셔 갖고 확인 눌러 주시고 그리고 눌러 주기까지 해야 제대로 연결 된게 지정이 되었죠 자 이렇게 됐으면은 이거를 딴 데다 갖다 붙일 때 제가 이것도 단행본 만들기 할 때 설명 드렸을 거야 얘를 그냥 선택하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할 때도 딴 데 가서 컨트롤 v 하게 되면은 제대로 안 붙는다고요 고전은 개체 점 까지 제대로 붙이려고 하면요 이거 여기 참조점 다시 확대해서 보여 드리자마는 여기 커서가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셨죠 커서 를 올려놓고 오른쪽으로 한 칸 한 칸 또 한 칸 가보면 안가요 또 왼쪽으로 한 칸 한 칸 한 칸 오다가 또 왼쪽 한 번 더 눌렀는데 커서 상황은 안 가는 것처럼 보여요 자 요기를 선택하고 있는 거야 마우스로 쓱 선택해 보면은 되게 얇게 선택했죠 테스트 하고 싶다면 컨트롤 x 한번 해봐요 이렇게 되죠 컨셉트 자 이거를 여기 이 참조점을 컨트롤 c 한 다음에 다른 데 가서 원하는 부분에다가 컨트롤 부위 하게 되면은 고 위치 그 다음에 요 참조점 같이 붙는다 라고 했었죠 자 이걸 한꺼번에 하는 게 있어요 그걸 해볼게요 어 바로 여기 있는 찾기 바꾸기를 이용해서 붙여도 없는 건데 바꿀 내용에다가 이 내용을 넣어 주게 되면은 한꺼번에 저 고정된 개체를 집어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당연히 그냥은 안되구요 집어 넣기 위해서 정리해야 될 게 많아요 자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지금은 이 부분을 제가 중요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먼저 자 여기 별표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이거 혹시 안보이시면요 어 거기 예제 폴더 보시게 되면은 여기 요약 별표 라고 일러스트 에서 그냥 이렇게 손으로 쓴 듯이 그려도 온 게 있어요 이거를 여기 요약 박스 있는 데다가 요약 있는 데다가 달아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가지고 들어와서 적당하게 쓱 그려 주셔갖고 갖다 대보고서 음 반 요정도 크기로 할 건지 어느 정도 크기로 할 건지 저기 주시구요 일단은 이 요약 단락 스타일이 필요하겠죠 지 요약이 요약 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본문에 붙어 있는데 이 단락 탈도 만들게요 자 일단은 얘도 탈락 사람 필요하니까 는 새 단락 스타일 그 다음에 이름을 그대로 요약에 다 쓸 거니까 는 요약 이라고 해 주시고 그냥 요약 박스 라고 할까요 음영을 좀 이용할 거거든요 그래서 어 기준 이거는 확실히 끊으세요 안 쓸 거면 그래서 재설정도 눌러고 깨끗이 치우시고 아무것도 없죠 확인 눌러 주시고 일단 눈에 띄게 하기 위해서 스타일을 적용시켜 놓도록 할게요 요약 여기 부분에다가 커서 올려놓고 요약 박스 라는 단락 타일을 지정해 주시게 되면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자 이렇게 기본 상태로 나타나게 되죠 이제 이거를 이뻐 보이게 추정을 할게야 어 지금 여기 요약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음 아 확인 누르고 여기다 탭을 넣어줘야 되겠군요 여기에다가 쓰 블럭 잡았고 탭 넣어주고 그럼 탭이 지금 여기 들어가 있죠 자 다시 들어갑시다 요약 달라박스 들어가서 먼저 글자 크기 글자 종류는 나는 곧 이게 글자 크기는 작게 쓸 거구요 8포인트 정도 그런 다음에 들여 쓰기 및 간격 여기 가서 왼쪽 들여 쓰기 적당히 첫 줄 내어 쓰기를 이런식으로 조정을 하셔 갖고 자 이렇게 놓을 거야 자 일단 다시 한번 확인 줄게 어 요거고 여기 요약 있는 데다가 저는 이런식으로 이 별 박스를 얹어 갖고 요약 주변이 이제 중요하다 라고 이렇게 별표를 이제 칠 거 거든요 그래서 이 단락 사이를 제대로 정리해 놔야 되요 다시 요약 박스 단락 사일로 들어가서 행간 이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앞뒤 간격도 조금 챙겨 주시고 그리고 이 요약을 단락 음영으로 지정할 거거든요 음영 켜주고 음영은 검정의 색조를 20% 정도 그 다음에 위쪽 여기 링크 풀고 왼쪽 빵 오른쪽 빵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위쪽 3mm 아래쪽 3mm 해주고 해주고 혹시라도 색깔 받고 싶다고 하시면 바꾸셔도 괜찮아요 이런식으로 자 이런식으로 저는 음영을 조금 더 색조를 낮출까요 자 이정도 15% 낮췄어요 자 원하시는 상태로 주시고 확인 누르고 다시 한번 상태 볼게요 자 봤더니만 뒤에가 너무 붙어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 박스 단락사를 들어가서 이번에는 들여쓰기 간격에 오른쪽 들여쓰기를 조금 올려서 자 왼쪽하고 오른쪽이 비슷해 보이는 정도로 조금 안쪽으로 슬쩍 밀어 넣을게요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으로 너무 상자 이게 음영하고 글이 붙어있는 것 같으니까 이후 공백을 조금 더 벌려가고 여기 음영과 여기 CAP라고 글자 시작되는 부분이 좀 벌어져 보이게끔 지정해주고 앞에 하고도 조금 뛰어주고 어 저는 이 정도가 괜찮을 것 같아요 확인 눌러 줄게요 그 다음에 얘를 여기에다가 얹어 줘야 되겠죠 이런식으로 그러면 이제 고정된 개체로 얘를 정리합시다 일단 여기 갖다 대시구요 이렇게 그 다음에 적당한 크기 너무 크다 싶으면 크기 저는 90%로 줄여서 다시 놓고 그래서 이제 얘를 이제 고정된 개체로 만들게요 아까처럼 컨트롤 C 컨트롤 V 하셔도 되구요 제가 지금 쓰는 방법은 여기 이 상자에 이 파란 점을 잡아서 쓱 드래그해서 원하는 곳에 딱 도와주세요 자 그럼 이렇게 고정된 개체로 바로 정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고정된 개체가 나중에 한꺼번에 컨트롤 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신다라고 하면은 잊지 마시고 이 상자를 개체 스타일로 등록해 놓으시는게 좋다고 했었죠 고정된 이 개체를 선택하고 있는 상태에서 개체 스타일 패널에서 새 개체 하고 그 다음에 연결된 옵션 개체 연결 옵션 가서 한번 확인하시고 그리고 이름 별표 개체 이렇게 자기가 알아볼 수 있게끔 이름 확실히 지정하시고 확인 누를게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바로 넘어가지 마시구요 잊지 마세요 상자는 이렇게 고정된 개체로 되어 있지만 아직은 스타일이 씌워져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이 스타일을 꼭 씌워주세요 자 그럼 여기까지 됐어요 이렇게 됐으면 이제 한꺼번에 씌워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여기 찾을 내용에다가 지금 이런 식으로 넣어 났었죠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요 고정된 개체와 이 단락살까지 한꺼번에 여기다 적용할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어 먼저 여기 컨트롤 c 되어 있는 부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자 먼저 찾기 바꾸기 꺼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이건 그래 많이구요 텍스트에요 자 텍스트에서 찾을 내용에다가 요약 요 약 띄고 콜론 띄고 까지 해볼까요 다음 책에만 여기 딱 찾죠 근데 검색 범위를 혹시라도 제목에 뭔가 실수가 있을지도 모르니까는 검색 범을 쭉 피기 위해서 서식 찾기 지금 여기는 본문 단락살이 씌워져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어 본문 단락살 지정하시고 자 다시 한번 다음 찾기 둘러보면 여기 찾죠 또 다음 찾기 둘러보면 여기 찾죠 자 원하는 부분만 잘 찾는지 확인했으면은 일단은 그 부분을 갈아 쳐야 되요 저 요약 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까지를 이렇게 찾는 부분을 확인했다 라고 하시면 이제 여기서 중요해요 바꿀 내용에다가 바꿀 내용에다가 요 옵션 메뉴 아 되게 특수문자죠 자 여기 특수문자 들어가서 그 다음에 기타에 보시게 되면은 클립보드 내용 이라는 게 있어요 엑셀을 많이 써 보셨던 분들은 아마 이거 하실 거예요 클립보드 라는 거는 내가 컨트롤 c 이렇게 복사한 데이터가 램에 자기 컴퓨터 램에 저장이 되는데 그걸 이제 보통 클립보드 뭐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요 클립보드 서식이 있음 서식 없어도 가능하긴 해요 지금은 서식이 있음으로 서식이 있음을 선택하게 되면 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는 다음 찾기 했을 때 요 부분을 찾아서 붙여 넣는 거 뭘 붙여놨냐 컨트롤 c 한 내용을 내 컴퓨터 클립보드 이 있는 내용을 붙여 넣는 거예요 근데 저는 컨트롤 c 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지우 상태에서 변경 누르면 잘 안 돼요 자 이렇게 해 놨으면 은 이제 자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컨트롤 c 했어요 자 눌렀어요 해 볼게요 다음 찾겠죠 변경 눌러보면 자 이렇게 됐어요 자 요약하고 지금 별표 들어갔어요 근데 스타일이 안들어갔죠 왜 그러냐면 자 컨트롤 d 탈게요 여기 서식 변경해서 제 지정을 안 했잖아요 씌우고 싶은 그 요약 아 박스 라는 단락 스타일 이거 시청하고 확인 누르고 다시 할게요 다음 찾기 눌렀으면 자 이렇게 찾았어요 그러면은 변경할 때 여기 컨트롤 c 한 내용이 욕이 씌워 지는데 서식 변경해서 단락 스타일 까지 씌우는 거를 한꺼번 하는 거에요 변경 눌러보면 자 뭐 어쩌고 나오죠 그대로 확인 누르세요 자 이렇게 씌워 졌어요 다음 찾기 때 볼까요 변경 누르면 은 저렇게 나와요 이거는 바로 어떤 특수 문자가 난 꿈인가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는데 이거 표시 안함으로도 고서 쓰셔도 되요 자 확인 누르면은 이렇게 되요 한꺼번에 바꿀까요 모두 변경해 버리게 되면 세 군데 확인 둘러보면 은 여기저기 그 요약 이라고 되어 있는 표기 있는데 예 전부 다 자 이렇게 똑같이 한꺼번에 이 고정된 개체 옵션까지 이 고정된 개체까지 같이 올 이게 쉬워진 거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쉬웠으면 은 나중에 갔는데 이 별표가 너무 요약에 붙어 있는 것 같다 왼쪽으로 더 뺐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요청이 왔을 때 한꺼번에 쉽게 수정할 수 있겠죠 아까 갖다 붙이기 하기 전에 이 별표 개체 라는 이 스타일을 만들어서 여기다 씌워 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한꺼번에 수정하고 싶다 라고 하더라도 요거만 딱 들어가서 개체 옵션 들어가서 원하는 값으로 이거를 이 별표를 여기 박스 밖으로 빼고 싶다 라고 하면은 자 그것만 조정하면 되요 쏙쏙쏙쏙쏙쏙 그 다음에 y 값 쏙쏙 그래서 자 이렇게 해 주게 되면 자 이렇게 그럼 여기도 같이 쏙이 되고 이것도 같이 수행이 되고 확인 누르고 딴 데 가서 확인을 보면 단 요기도 수정되어 있고 그리고 또 앞에 또 가서 보게 되면 여기도 수정이 되어 있고 여기도 수정이 되어 있죠 더군다나 또 요약에 관련된 색깔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건 단락세이기 때문에 이 요약 박스 더블클릭해서 단락 음영에 있는 색깔을 검정으로 해도 되고 자 노란색으로 해도 되고 이렇게 분홍색으로 해도 되고 확인 눌러줘서 또 뒤에 가서 내용을 보게 되면 한꺼번에 그렇게 수정이 되죠 혹시라도 이 별표에 색깔을 바꾸고 싶다 라고 하시면 그것도 한꺼번에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링크 패널을 보게 되면 제가 이거를 일러스트로 만들어서 해 놨기 때문에 일러스트로 들어가서 하고 일러스트에서 이 별을 선택해서 색깔을 바꿔 주시게 되면 여기 업데이트 라고 뜰 거에요 그 업데이트 더블클릭 해주시게 되면 모든 이 별표의 색깔이 한꺼번에 바뀌게 될 거에요 자 이런식으로 인 디자인은 이렇게 양 많은 것을 한꺼번에 수정하기 좋은 쪽으로 기능이 발달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 계속 얘기하지만 10페이지 20페이지 정도는 그냥 손으로 후딱후딱 하면 해결할 수 있지만 몇백 페이지 되는 양으로 넘어간다 라고 하시면은 이런 기능을 쓰셔야지 나중에 정말 수월하게 수정하실 수 있을 거에요 근데 수월하게 수정하기 위해서는 이 기능 특히 스타일에 관련된 기능들을 잘 활용을 하실 줄 알아야 될 거에요 그 단계까지 올라가기도 저도 정말 쉽지 않았어요 많이 실수하고 많이 노가다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너무 힘들어서 기능을 파고들다 보니까는 이런 부분까지 관리를 하게 된 거에요 자 이 앞에 영상에도 얘기했지만은 이 기능을 다시 정말 깨닫고서 열심히 하게 되실 분들은 음 분량 많은 것을 편집하다가 정말 나가서 진짜 떨어졌다 라고 할 때 그때 아마 이 기능을 이 기능의 필요성을 이해하시게 될 거에요 자 그때 가서 이거 다시 한번 공부하셔도 상관 없으니까는 지금은 이런게 있구나 라고 하는 것만 봐주시고 제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나름 강조를 하고 있죠 그 전에 조금만 익히셔가지고 활용하시길 바래요 자 연습도 적당히 해주시고 이건 많이 안 하셔도 돼요 적당히 하시고 저는 또 나중에 다른 예제 가지고서 다시 오도록 할게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멘